와! 가니발! 게임! 가니발 게임! 전주를 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저요? 전주죠. 알겠습니다. 전주 2행시 한 번 가봅시다. 전! 전 먹고 싶다. 주! 주먹쥐. 알겠습니다. 발로 찬다 진짜. 수환이는 지각들이죠? 진짜 인정해요. 사랑을 노력한다는 거 지각 얘기하니까 진짜 저렇게 말 돌리는 거 이미 사랑이 아닌 거 어. 잘 하실 건가요? 아니요. 약속해요. 여기다. 빅틀 두세요. 밥 먹으러 왔어요. 안녕. 안녕.